퀴진, 요리, 요리법입니다. 요리하다가 뜨거우면은 앗 뜨거워하고 귀를 쥐잖아요. 귀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퀴진, 요리, 요리법이에요. 퀴진, 귀진, 요리, 요리법. 자, 레시피, 조리법, 요리법. 자, 생선에 피를 냈어. 냈어, 피.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 그 다음에 잘라, 요렇게. 바로 뭐예요? 조리법, 요리법이에요. 먼저 냈어, 피를 냈어. 레시피, 바로 조리법, 요리법입니다. 레시피, 조리법, 요리법이에요. 우리가 레시피라고 하죠? 다음에 아이브라우, 눈썹입니다. 눈과 브라우가 뭐예요? 이마잖아요. 눈과 이마 사이에 있는 요것이 바로 뭐예요? 눈썹입니다. 아이브라우. 근데, 어, 요 속눈썹은요. 아이래시입니다. 아이래시. 자, 눈에다가, 눈을 갖다가 숨을 내쉬어서 없앨려고 하는 거. 보통 속눈썹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화가 요기에, 요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필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적어주세요. 지금. 아이래시, 속눈썹. 따로. 저 아이브라우고 아이래시입니다. 그래서 눈과 이마 사이에 있는 건 눈썹입니다. 그리고요. 아이래시. 눈을 향해서 내쉬는 것이 속눈썹이에요. 아이래시. 자, 됐죠? 다음에 세그먼트. 한 조각 부분. 자, 세구 보니까 하나, 둘, 셋. 세구 보니까 많다. 뭐가? 한 조각, 한 조각 부분이 많다. 자, 세구 보니까 많다.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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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한 조각 부분입니다. 세구 보니까 많다. 세그먼트. 한 조각 부분. 자, sheer. 순전한, 순전히. 먹었더니, 아우, 쉬어. 왜? 레몬즙. 순전한 100% 레몬즙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한, 순전히 레몬즙이야, 이거는. 그래서, 아우, 쉬어. 쉬어. 순전한, 순전히. 레몬즙이에요. sheer. 순전한, 순전히. 자,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고요. 구체적인이라는 뜻을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벽 하면은, 그냥 콘크리트가 알지. 그 콘크리트가 뭘로 만들어진지 모르죠? 구체적인 재료가 궁금한 거예요. 콘크리트의 구체적인 재료가 뭐야? 콘크리트. 구체적인. 콘크리트. 구체적인. 자, 주번아일. 주번하는 아이는 청소년이겠죠. 그래서, 청소년, 청소년의 어린애 같은. 그래서, 주번아일. 청소년, 청소년의 어린애 같은. 주번하는 아일. 주번아일. 자, 크루우드. 천연 그대로의 조잡한. 자, 수십 그루를, 그루를 두었어요. 그냥 두었더니, 천연 그대로의 조잡한 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루드, 크루드. 몇 그루를 그냥 두었더니, 천연 그대로의, 그리고 조잡한 공원이 됐어요. 천연 그대로의 조잡한, 크루드. 그루드, 크루드. 자, 듀, 이슬입니다. 마운틴 듀 음료수 알죠? 그래서 산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자, 듀 하니까 듀르륵, 듀르륵 흐르는 이슬. 자, 따라하세요. 듀르륵, 듀르륵 이슬이에요. 듀르륵 입에 베개껌, 듀르륵 이슬이에요. 자, 에이프. 침팬지, 고릴라, 유인원. 애가 입을 이렇게 모으고 뭐 흉내네요. 침팬지와 고릴라. 에, 입. 에이프. 에이프. 침팬지, 고릴라. 그런 것과 같은 유인원이죠. 이게 다 유인원. 그래서 에이프. 침팬지, 고릴라. 유인원입니다. 자, 복습. 퀴진. 아, 뜨거워. 귀진. 요리. 요리법. 그 다음에 레시피. 피를 냈어. 레시피. 그 다음에 씻어. 바로 뭐예요? 요리법, 조리법이죠? 자, 아이브라우 하면 눈과 이마 사이에 있는 요 눈썹이었어요. 자, 요 속눈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래쉬죠. 아이래쉬. 자, 눈을 향해서 후 내쉬죠. 요 눈썹 빼, 속눈썹 빼려고. 자, 세그먼트. 자, 세고 보니까 많다. 한 조각, 한 조각. 그래서 한 조각 부분이죠. 자, 쉬어. 아우 쉬어. 순전한 레몬즙이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순전이. 자,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체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지? 구체적인 재료가 궁금했죠? 그래서 구체적인의 뜻이에요. 자, 주버나일. 주버나는 아이는 청소년이죠? 청소년, 청소년의 어린애 같은. 자, 크루드. 그루드. 몇 그루? 수십 그루를 그냥 두었더니 천연 그대로의 조잡한 공원이 됐죠? 자, 뉴. 뉴르륵 흐르는 이슬이죠? 마운틴 뉴 할 때 산 이슬이죠? 자, 에이프. 애가 입을 모으고 침팬지, 고릴라, 유인원. 자, 테스트해요. 쿠진. 요리, 요리법. 레시피. 조리법, 요리법. 아이브라우. 눈썹. 아일래쉬. 속눈썹. 세그먼트. 한 조각, 부분. sheer. 순전한, 순전히. 콘크리트. 콘크리트도 있고, 또 구체적인. 주버나일. 청소년, 청소년의 어린애 같은. 크루드. 천연 그대로의 조잡한. 뉴. 이슬. 에이프.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압도 되죠? 침팬지, 고릴라. 침팬지, 고릴라.